안녕하세요 캡컷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동영상의 배경을 제거하는 그 메뉴가 변경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캡컷을 설치한 스마트폰에 캡컷을 설치한 설치한 후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캡컷을 터치했어요 먼저 캡컷에서 이 설정에서 여기 설정 있잖아요 이 설정을 반드시 체크하는게 좋아요 설정 터치하면은 대체 여기에 언어는 항구로 되어 있는데 기본 엔딩 추가 이건 반드시 설정을 고쳐야 됩니다 기본 엔딩 추가의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가 가 있죠 그러면 기본 엔딩 추가의 이것이 뭐냐면은 동영상을 제작하면 끝에 가서 캡컷 이라는 글자가 따라붙습니다 로고가 따라붙는 거죠 동영상의 끝에 가서 따라붙어요 이걸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으면 끝에 캡컷 이라는 그런 로고가 제일 동영상의 마지막에 따라 붙여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유지를 하지 말고요 여기서 시술을 누릅니다 취소 시술을 누르세요 유지를 하지 말고 시술을 툭 터치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출력할 때에 그 캡컷 이라는 로고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요거 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 누르고 초기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현재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있죠 선택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밤하늘에 빌이 반짝반짝하는 이 동영상은 이 동영상을 바탕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센터 아래쪽에 추가 있죠 추가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색스폰의 밤하늘의 브루스를 부르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이죠 잠시 플레이 해보면요 아주 이런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색스폰 부는 사람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거기 위해서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오브레이가 있어요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PIP 추가가 있어요 PIP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색스폰 부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색스폰 부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여기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추가가 있죠 추가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추가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위에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여기에 타임라인의 두 번째 색스폰 부는 사람이 왔죠 이 길이가 기니까 배경제거를 하려면 좀 깁니다 그래서 짧게 시험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짧게 좀 잘 하겠습니다 분할을 터치하겠습니다 분할을 터치해서 여기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왼쪽으로 밀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를 터치해서 뒷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되죠 그래서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잘랐어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 색스폰 부는 사람이 색스폰 부는 분의 배경에 이와 같이 크로마키 색깔이 아닌 일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자 합니다 없애고자 하는데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이 색스폰 부는 사람 부는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여기 하단 알기 메뉴에 보면 이 하단 메뉴 메뉴가 쭉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배경제거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배경제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보시면 끝까지 한번 밀어 볼게요 배경제거 없애서 지금 제가 잘못 눌렀어요 배경제거를 쭉 찾아보면요 없어요 여러 메뉴 중에서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뒤져보니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컷 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 속에 배경제거를 하는 메뉴가 있어요 한참 찾았어요 저도 최근 메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배경제거를 하는 메뉴가 여기 있고 맞춤형 오르내기 크로마키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놨더라구요 자 여기에서 배경제거 이것을 터치해서 배경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제거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요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여기에 숫자가 좀 떴었어요 숫자대로 배경제거가 되고 지금 화면에 보세요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은 색스폰 주자만 여기 남고 아까 이 색스폰 주자가 있는 이 동영상의 배경이 모두 다 여기 사라졌죠 네 다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사라졌네요 예 요렇게 사라지는 것은 그 대상 즉 사람이 색깔이 선명할 때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구요 자 그렇게 하고서 제가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어요 프레이를 하면은 프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또 터치하고 터치하고 뒤로 가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본 편집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이를 터치하겠습니다 프레이 터치하면은 이렇게 프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움직이면서 색스폰 주자가 색스폰을 연주하는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캡컷에서 이와 같이 배경 제거하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크로마키를 하는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키네마스테이 새로 생긴 그 매직 리무브드 마찬가지로 캡컷과 비슷하더라구요 완벽하지는 않고 다소 좀 안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자 이상 캡컷에서 배경 제거하는 메뉴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tan馬